현 시대를 분석할 수 있도록 돕는 한군의 책은 여러분들 삶에 큰 위안과 용기와 지혜를 제공할 것입니다. 자 이제 뭐 잊혀질 만한 때가 됐는데 이번에 발표한 그런 경찰 수사 결과 이렇게 보니까 좀 미흡하네요. 우선 그 뉴스부터 다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2001년 넘었죠 이 사건이. 이제 뭐 그냥 공소시효가 지난 것은 사람들이 다 아는 일인데 이번에 경찰 수사 결과는 사실 여부에 대한 것보다도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기소하지 않기로 했다 이런 내용으로 그렇게 됐기 때문에 사람들이 참 실망을 하기 쉽겠네요. 경찰도 나름대로 애로가 있겠지만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이 우선 현재의 이준석 사태를 봉합하는 가장 중요한 일인데 시시비비를 그냥 제쳐두고 공소시효가 지났다 그건 3천만이 다 아는 건데 공소시효가 지났다. 수사를 이렇게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공소시효가 지난 걸 가지고 그걸 이제 수사 결과라고 발표하는 걸 보니까 아무튼 참 대한민국이 복잡한 사회는 복잡한 사회네요. 오늘 대부분 중앙지의 일면 톱 기사는 이준석의 성적대 의혹을 불송치했다. 중요 이유는 공소시효가 지났다 그건 다 아는 거지 않습니까 다 아는 건데 물론 뭐 경찰은 가세연에 대한 무고죄는 계속 수사하겠고 동시에 증거인멸 교사 의혹에 대한 부분들도 계속 수사하겠다 이렇게 하지만 참 수사기관들이 지나치게 이런 눈치를 많이 본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아마 여러분들도 비슷한 생각일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ccbb를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가려서 이번 그런 혼란스러운 상황을 조기에 종식시키는 것이 필요한데 이번에 경찰 수사 내용을 보니까 조기에 종식은커녕 오히려 이준석의 코를 더 높이는 그런 결과를 낳지 않겠느냐 그렇게 우려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검찰의 중요한 논거는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불송치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한 거다. 그러나 경찰은 다만 이준석 대표가 받고 있는 증거인멸 및 무고등 고발사건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할 것이다. 이런 내용을 보게 되면 경찰 관계자들도 애로가 있겠지만 뭔가 또 거래를 하고 있다 그런 의혹을 사기에 참 충분한 한꺼번에 세 개를 다 발표하면 깨끗하게 정리가 되지 않습니까 시간도 많이 지났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네요. 법조인들은 경찰이 해당 혐의에 대해서 결론을 내리려면 실제로 성접대가 있었는지 여부를 가리는 수사가 불가피할 것이다. 그러니까 가세연에 대해서 무고죄와 관련해 가지고 누군가의 손을 들어주는 결정을 경찰이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접대 의혹에 대한 사실 여부를 가려야 무고죄하고 정거인멸 교사 의혹에 대한 부분들이 명쾌하게 해결될 것이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연하지 않습니까 모든 사건의 뿌리가 이준석의 성접대 의혹에서부터 시작됐고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다음에 정거인멸 교사 의혹이 생기는 거고 그런데 또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가세연은 그것이 있었다고 주장했고 이준석은 없었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무고죄가 있는 거 아닙니까 아무튼 이번에 경찰의 발표는 상당히 실망스럽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추루스님께서 경찰과 법원이 무능한 국힘당을 연먹이는 것 같습니다. 뭐 이런 거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어쨌든 참 그래도 경찰이 윤석열 정부와 있어서 좀 유능함을 보이지 않겠느냐 그렇게 기대를 잔뜩 가지신 분들은 수사당국의 발표라는 것이 너무나 공소시효가 지난 것은 3천만이 아는 것을 그걸 굳이 수사결과라고 발표할 수 있겠느냐 그런 생각 때문에 좀 실망하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공소시효가 지났다. 그래서 뭐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하지만 경찰 수사가 조금 더 명확하게 사실 여부를 가릴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국민들이 기대한 것은 수사당국에 기대한 것은 사람을 12시간 정도 소환해가지고 그렇게 심리를 하고 또 구치소에 갇혀있는 김성진 아이카이스 대표한테 6차례 정도의 참고인 조사를 벌였으면 뭔가 좀 명쾌하게 결론을 내려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도 불만이 참 많습니다. 공소시효로 공소권 없음이란 그 죄가 인정되었다는 뜻과도 일맥상통하는 것이지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그 점에 대한 정거인멸 교사와 무고죄로 결국 기소되게 되어 있습니다. 성상납 불송치가 성상납을 받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성상납을 받았어도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것이지 성상납을 받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제대로 보도하시기 바랍니다. 기자 양반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아무튼 이 모든 부분들이 경찰이 조금 더 명료하게 사건의 진위에 대한 부분들을 수사기록에 바탕을 두고 판단을 해주게 되면 문제가 없을 건데 왜 이렇게 참 뒤척이고 이곳저곳 눈치를 보는지 알 수가 없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법률가들의 의견을 한번 참조할 필요 대전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소현 변호사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보니까 자기의 의견을 올려놨네요. 공소시효로 빠져나간 것이 엄청 잘 앞서기도 하겠네요. 아이고 부러워라 제가 진작부터 포괄일죄는 어려울 거고 공소시효로 잘 마무리할 수 있으니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응하라고 그렇게 권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장의 의사한테 사람을 하나 내려보내고 김철근 각서랑 사실확인서를 맞바꾸고 무고까지 하면서 일을 키운 사람이 누굽니까? 자업자득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풀어서게 되면 김소현 변호사는 가세연의 폭로가 있었을 때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 성상납 의혹은 공소시효가 지난 문제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추설 명절에 선물 줬다는 것은 두 개를 묶어가지고 죄를 못 모을 테니까 공소시효로 이미 성상납 문제는 해결된 거니까 좋은 변호사를 선택해가지고 대응하면 당신이 성소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조언을 했는데 급한 마음에 다급한 마음에 최척근인 김철근 전 정무실장을 야밤중에 내려보내가지고 성상납 현장에서 자기를 인도했던 장의사에게 치력각서를 써주고 사실확인서를 맞바꾸는 그런 일이 있고 그다음에 또 가세연이 자기를 무고했다 이렇게 해서 무고죄를 걸었으니까 다 자업자득이다. 급한 마음에 그렇게 했겠죠. 급한 마음에. 급한 마음에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일이 더 어렵게 됐다. 김소현 변호사 이야기 들으니까 뭐 명쾌하게 해결이 되네요. 본래 이 사건은 공소시효 문제로 크게 문제가 될 수 없는 것이고 그 뒤에 국힘당의 윤리위원회 징계 사유를 삼았던 부분들이 크게 문제가 됐다. 급한 마음에 이제 김철근을 내려보낸 것이 결국은 본인의 정치 생명을 그냥 단축시키는 데 큰 역할을 했구나. 이런 생각 보시면 좋겠습니다.